이 선수는 좀 데려올려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비스마죠. 비스마가 지금 네이션스컵 때문에 없어지니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칼빈 필립스 노린다. 제 생각엔 맨시티가 쉽사리 안 준다고 봅니다. 괜히 칼빈 필립스를 줘서 이게 경쟁하게 괜히 강화시킨다. 요거를 과연 맨시티가 허락을 할까? 하나 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 되자. 아이폰 15%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토트넘이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토트넘이 사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또 1월달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의 아시안컵 그리고 비수마도 이제 빠질 텐데 자 먼저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조금 전권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전권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권한? 레비에게? 레비가 있기 때문에 레비에게 전권 달라고 그러면 레비는 나가라고 그러겠지. 워낙 레비가 다 좌지우지하는 파라티치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파라티치는 사실상 지금 조금 밀려나 있는 상태고 파라티치가 거의 모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지금 조 차량의 분위기가 좋고 또 필요성이 굉장히 강해졌잖아. 이제 겨울이 되면 부족 포지션 플러스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이 있으니까 여기 선수 영입이 필요한데 그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 좀 제 생각도 거기에 좀 넣어주세요. 같이 좀 논의해주세요. 일부 권한을 좀 주세요. 네. 그동안 이제 너무 이쪽에 레비에게 있던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 적절하다 보고 밑에 이제 새로운 수석 스카우트에 대한 맥킨드도 나오고 있는데 그 파라티치가 나머지 오른팔도 나갔잖아요. 새로운 오른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수를 새로운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도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네. 지금 현지 매체 보도에 또 의하면 토트넘이 현재 칼빈 필립스에게 구애를 하고 있고 곧 그의 에이전트 및 맨시티와 논의를 시작해 영입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수를 좀 데려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비스마죠. 비스마가 지금 네이션스컵 때문에 없어지니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칼빈 필립스 노린다. 제 생각에는 맨시티가 쉽사리 안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전례가 있죠. 지난 시즌 아스날한테 진첸코랑 제주스 줬다가 괜히 이거 마지막까지 마음 졸였거든요. 우승 경쟁할 때. 이제 우승 경쟁을 지금 할 만한 팀인데 토트넘이 괜히 칼빈 필립스를 줘서 이게 경쟁 가게 괜히 강화시킨다. 이거를 과연 맨시티가 허락을 할까. 일단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칼빈 필립스의 이적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애초에 맨시티가 사왔을 때도 가격이 좀 됐고 그리고 당연히 겨울이적 시장에 지금 토트넘이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면 좀 비싸게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린 미넨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일단 뭐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쉽게 진행될 만한 그런 이적은 아닌 것 같다. 미드필더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지금 비수마와 파페사르의 대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보다는 예를 들면 센터백도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센터백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라이커도 손흥민이 나가면 어떡하지? 아시안컵 때? 이 고민이 있거든요. 전방에 대한? 그럼 스트라이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필립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포지션을 우선적으로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네. 아니 지금 뭐 찰리, 에클리, 셰어 이렇게 보도도 보면 토트넘은 겨울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왼쪽 중앙공격수 영입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 확실히 지금 그래도 중요하게 보강돼야 될 포지션들이 많아요. 토트넘도. 그렇죠. 뭐 손흥민이 없는 최전방 공격수, 비수마, 사르가 없는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 라인도 반더벤, 로메로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다이어가 나와야 되는 그 아주 안 좋은 상황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토트넘이 잘 나가고 있는 건 부상이 적어요. 부상이 적고 그리고 리그컵을 빨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럽대왕전을 지난 시즌에 못해서 못 나가요. 네.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스쿼드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시즌 내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상도 있을 거고 아시안컵, 네이션스컵도 있으니까 분명히 영입은 좀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포스트클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는 최대한 빨리 우리가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멘트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롬 맥켄지 그리고 우리가 랑계 요한 랑계 이런 사람들을 지금 데려오잖아요. 왜 데려오냐. 겨울이적 시장 때문이죠. 빨리빨리. 그렇죠. 롬 맥켄지가 누구냐. 토트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 있을 때 손흥민을 스카우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엄청 칭송받는다며. 그렇죠. 토트넘에 있을 때 손흥민과 알더베이럴트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가서 와킨스 레스터시티에서 제이미 바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영입에 관련이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롬 맥켄지를 이번에는 수석 스카우터 그리고 요한 랑계는 디렉터니까 디렉터와 스카우터를 데려왔다. 겨울이적 시장이 분명히 좀 충분한 그런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다이어는 임발보 안 돼 있는 거죠? 다이어는 안 돼. 아 다행이네. 그런데 써. 다이어는 어떻게 안 돼? 모르죠. 다이어는 뭐 알아서 하겠지. 세상에 다이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